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선역하늘 한 귀퉁이가 빡금이 열려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그것만도 우리에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 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였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였다.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줄을 찾아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이를 크게 버려놓을 수 있었던 데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런 말을 한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을 병이니 아무리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덜어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진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늘어 우리 집은 더욱더 붐볐다. 마을 안에서 성한 발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인 성 싶었다. 혼자 진군의 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내의 모습도 보였다.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게 했던 것이다.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득이 참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마침내 진시였다. 진시가 시작되는 여덟시였다. 모두들 흥분에 쌓여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시간만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아홉시가 지나고 어느덧 열시가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죄다 흩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 어른과 진군의 식구들만이 나중까지나마 실의에 잠긴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넌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둘러앉았다. 드적드적 수저를 돌리는 심란한 얼굴들에 비해 반찬만은 명절만큼이나 걸었다. 기왕 해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말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한사코 조반상을 거부해버렸다.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다. 적어도 곁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는 시간 같은 건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아무날이지 그까짓 아무 시 따위는 별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따져 무얼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창창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어느 때 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 번 모자 겸상을 받겠다면서 할머니는 추워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루 위에 발노둠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월이란 놈이 갑자기 토방으로 내려섰다. 우리는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집 대문깐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우화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물액이 패였다. 그들의 손엔 돌멩이 아니면 기다란 나무깨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푸 기세만 올렸다. 그 중 한 아이가 힘껏 돌발매질을 했다.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 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었다.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런 몸뚱어리를 보고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뒤살아나면서 모금쟁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그러나 나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뒤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괴역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겹막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단매에 요적을 낼 요량으로 작대기를 쥔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뒤돌아보니 외할머니였다. 동시에 쬐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으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둔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질함을 던지고 있었다.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으로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 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애호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다. 외할머니는 구장어른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잠갔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다르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내고 날름거렸다. 부엇의 되알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짓말 동강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겉돌고 있었다.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개비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돌멩이를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 고아함은 설이 빨갛았다. 팔매질이 뚝 멎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감긴 친친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런 눈가를 요모조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지를 찾아왔는가 꼭 울어부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눈이 단박에 새목골로 변했다. 어떤 창사고 빠진 잡놈이 그렇게 희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주리될놈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죽은 소리도 못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허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보다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일랑 암호 염려 말고 어서어서 자네 가야헐디로 가소. 구렁이는 움적도 하지 않았다. 철사도막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헐디가 보통 먼질이 아닌디 여기서 이러고 충구리고만 있어야 되겄는가 작고 이러러면 못쓰네 못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허건네만 자네의 시꺼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이러고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유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로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를 거듭 타일러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이때 울바다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재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누구에게랄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빚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빚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돌의 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물을 올려다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마는 것일세. 먹지는 못할 멍정 눈욕이라도 허고 가소.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대 편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올려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친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대를 쫓을 때처럼 쉬이 쉬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키웠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 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오는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란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지저대고 있었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소이 소이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에서 먼 걸음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무 걱정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이 도단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물어진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바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간혹 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주었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구랑을 타고 베개니스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체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버린 이후로 처음 있는 큰 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사분도 별신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 이야기는 다 들었어. 내가 당여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스러웠었고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 어서 맘이나 잘 주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할머니는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우. 염려 마시란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페넨이 거처음시나 사분댁 터준 노릇을 택택이 하고 있을 것이요.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본에 기운이 있까라도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 방을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물어졌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숟갈 흘려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에 주었다. 그에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낭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일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복가 되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한 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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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